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 박시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농구공처럼 만든 양배추를 이용해서 오늘 맛있는 걸 해볼 텐데요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소화에도 좋고 비타민하고 칼슘이 많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핫한 양배추를 이용해서 오늘 만들 요리는 양배추 전입니다 네 일단 오늘 메인 요리 재료인 양배추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재보니까 한 2.2kg 정도 돼요 일단 심지를 채로 여러분들 칼슘씨가 좋으시면 뭐 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먹은 만큼 원 네 양배추는 찬물 당근하고 주키니 이거는 필러를 사용해서 겉면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주키니도 계란 계란 저는 휘저어주세요 소금 소금 조금 후추 한 꼬집 네 양배추 물은 빼주시고 팬에 물을 부치고 기름 조금 둘러줄게요 양배추 금지막하게 양배추를 아 벌써 소리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금 소금 조금 웬만하면 소금 후추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을게요 저희 음식단 좋아하시니까 계란 넣어줄 거예요 계란 계란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최대한 좀 약불로 해주시고 너무 익으면 안 되니까 육치즈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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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치즈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치즈를 워낙 좋아하니까 뚜껑 있으시면 뚜껑으로 덮어주시고 저는 이거 지금 없어서 아주 잘 됐습니다 좀 그을린 자국 내고 싶으시면 토치로 토치로 해주시면 돼요 파슬리 가루 저는 좀 넣을게요 파슬리 거의 피자예요 이거 아이들이 간식 필요하다고 하실 때 이거 해주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양배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거 보니까 완전 작품이 있네 진짜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 놨다 와 치즈 올라오는 거 봐. 이거 뭐야. 한번 먹어볼까요?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그런 맛이에요. 그냥 왠지 그냥 좀 당기네. 짜지도 않고 간이 치즈하고 같이 딱 맞아가지고 어 괜찮네. 케찹을 살짝 뿌려가지고 한번 발라가지고 먹어보려고요. 양배추만 먹으니까 너무 건강해서 이건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그런 요리 아닌가 싶어요. 야 케찹 뿌려서 먹으니까 맛이 줄이네 그냥. 오 채소가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땡김이 없어요. 근데 케찹을 넣어서 먹으니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피자 같은 느낌의 그 토스트에 들어가는 거 양배추에 계란에서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런 맛인데 어린 꼬마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. 오늘 박 셰프의 건강한 요리. 와 최곱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양배추를 이용해서 양배추전을 만들어봤는데요.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이 양배추전 자체로 드셨으면 좋겠고 조금 간이 심심하시다 하시면 뭐 케찹이라든지 다른 소스를 찍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네 양배추가 또 오래 보관하기도 좋고 건강하기도 좋기 때문에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양배추를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다음에도 쉽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 즐겁게 요리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